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1년 새해와 함께 도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남도 감사위원회 출범입니다. 지금껏 도내 공무원으로 꾸려왔던 경남도 감사기구가 도지사나 도청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실험 행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 첫 이슈 토크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지낸 신상훈 경남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배경도 궁금하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현재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을 따서 회사도 잘 돌아가는지 고성원들 문제감지 감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본 목적은 내부 통제를 통한 상시적 감시와 부정부패 방지인데요. 지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및 상급 지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상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자치 권한이 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에 대한 게 좀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체 감사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현재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고요.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1일 회의 개최를 하면서 감사계획 수립, 그 다음에 수행, 심의의결, 처분까지 모든 걸 담당하는데요. 올해 1월 경남 무역을 감사하기로 일정이 나와 있듯이 이제 하동군, 함양군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요. 감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이 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우의 추천목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왜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좀 더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도우의 추천목이 좀 2명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조례 규정을 제정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원께서도 세부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존에도 감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출범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집중받고 있는 걸로 보고 계세요? 우선 저희 경남도의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업무는 시작은 1963년도에 감사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각종 의혹들을 감사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최근에는 감사관실로 이름을 불리다가 이제 1월 1일자부터 감사위원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감사관실 혹은 감사실 시절에는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 업무가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홍준표 도정 때 경남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은 직급에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같은 직급에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교육청을 감사를 시킵니다. 감사관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겼던 무상급식 중단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 감사가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법정 다툼까지 갈 정도로 아주 쟁점이 심하게 있었죠. 앞으로 이제 감사위원회가 된다면 이렇게 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감사가 진행이 되거나 외부의 어떤 방향에 의해서 감사의 업무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장점으로 독립된 감사위원회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감사관실의 감사들은 전부 다 공무원 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감사 업무에 특화되신 분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밖에서 감사 업무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감사위원회 7인에 선정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감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오셨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그 업무를 주장창 해오셨던 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즉, 도지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홍준표 도정 때처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감사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정 업무에 꼭 필요한 사안만 전달받는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감사 업무를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업무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만 다루게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도지사가 어떠한 간연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감사위원회에 관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신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독립성이 강조되는 걸 보면요. 이전 감사실, 감사관실 그때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봐주기식, 뭔가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연구원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시면 깜깜이 감사라고 하시고 봐주기 감사라고 하셨는데 원인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 공직사의 서열인 거죠.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 공무원들은 7급, 8급 공무원들이 다자수인데 반대로 피감기간인 공무원들은 5급, 6급, 상위적인 거죠. 그래서 감사 업무가 끝나고 사업 부서로 복귀했을 때 마주치잖아요. 서로 이제 좀 껄끄럽죠. 또 하나 뭐냐면 피감기간으로부터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근무 평정을 받습니다. 즉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환보직으로 짧은 잠깐 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봐주기식 감사, 또 깜깜이 감사로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문제는 지금 경남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출범하였다고 하지만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만약에 소속 하위 공무원들을 감사직으로 독립하기 하나의 직군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공정한 감사의 시작은 감사기관의 독립적인 지휘보장과 신본보장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지사 권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전보다 축소된 면이 훨씬 더 많겠네요. 축소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도지사가 채무제로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감사관시를 엄청나게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FC가 없어지는 위기로 맞기도 했었고 진주의료원회원까지도 이어졌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을 감사를 하면서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지사가 이거 감사해봐라 저거 감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감사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도지사가 들여보려고 하더라도 감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의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도지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부분 그러니까 도정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 부분만 보고가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이 내용을 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 저렇게 판단하라는 수준까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축소가 아니라 거의 관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수 합의제로 운영이 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거에 참 많은 긍정적인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도의회 역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의회 입장에서 이번 감사위원회 출범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세요? 감사위원회 자체가 과거에는 독임제가 혼자서 결정한 감사관이 그러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의사결정의 전행이라든지 자기 독단적인 결정이 많이 됐죠. 합의제로 하는 이유는 다수결 원칙으로 또 다양한 의견을 부합하여야 하거든요. 신속한 처리는 안 되지만 독립적이고 또 공정성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제가 총 7명 중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이지 않습니까? 6명 중에 2명 정도를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 한 3명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행정부 감시를 위한 논의 중 하나로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의회의 견제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이번 감사위원회 검증 구성이라 했는데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사검증 제도죠. 일종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검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초대위원장도 개방형 공모로 임용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번부터 기관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위원장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가요? 위원장은 감사원 출신입니다. 임명호 씨께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 위에 6명의 위원도 최근에 다 선임이 됐는데요. 밥학 교수 두 분하고요. 공인회계사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까지 해서 총 6명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특히 임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남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의 상황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개방형 공모의 절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명호 씨 뿐만이 아니라 다른 6분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다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분들도 우리 경남 도내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하고 감사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당연히 밟아서 이제 위원장께서 임명이 되셨겠지만 이전 감사관실 출신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기관만 바뀌고 그 사람은 그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의 시작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는 거겠죠. 소위 말하면 얼마나 공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건데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이 시작할 때 멘트가 하셨던 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각 지자체나 시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작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행정의 미비한 규정을 넘어서서 행정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 도정에서 감사실에서 근무한 분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또 이렇게 포장지만 바꿨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특히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이 아시다시피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외부가 아닌 내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1등급에서 3등급이 내려간 4등급이 되어버렸거든요. 즉 내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부 인사를 다시 또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문제나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오해 소지가 나아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극 행정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감사위원회가 적극 행정에 대한 추인기구로 감시해야 될 기구가 추인기구로 전략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를 견제할 기관이 따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여주시죠. 앞서 이제 이재한 대변인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6명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가 두 분밖에 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든 도청의 업무는 견제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도의회죠. 이번 위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부 사람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지적을 하는 의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거의 권한에 있다가 감사위원회 7명을 두면서 외부에게 권한을 이양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위원장이 되신 임명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분은 모두 다 외부인사입니다. 교수거나 도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도의회는 어쨌든 모든 업무를 견제를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둔다 하더라도 앞선 도정처럼 도지사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견제 감시를 할 거고요.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6명 중에 3명 정도, 가반수 정도는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게 오늘 저도 들어보니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 권한이 일단 없다 보니 위원장은 이전보다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에서 인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꾸려 가셨으면 하는 바람 짧게나마 남겨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작년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4등급 전국에서 하위권 기록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앞으로 경남도가 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대의 목소리들이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경남도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도가 지금 굉장히 유일할 게 3등급 3단계가 내려간 거는 경남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또 2018년도 저희가 보면 경남도 청년등급이 2등급이었어요. 2019년 3등급 점점 내려갑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교육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회를 심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구묘지책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또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늦게 하는지에 대한 답답한 것도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겠지라는 기대도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보여서 경남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위가 만약에 성과를 거두면 도내 기초지자체의 감사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적극적으로 추천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봤을 때 제주도가 제일 처음 시작돼서 각 시도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감사에 대한 건 항상 제도적 미비와 보완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그나마 제도라는 게 아시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채워 채워서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내부의 일을 내부자가 다 밝힌다. 그건 좀 불가능한 거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외부자를 끌어들이는 거고 외부자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필요한 경남도에 경남이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남도가 성과를 낼 것이고요. 경남도 성과가 좋다라면 당연히 경남도 내 시군이 따라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럼 기초지자체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번 임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면 지금 의원님도 신의원님께서 다 계시겠지만 조직 개편이 동반돼야 돼요.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면 시장, 즉 지자체 장의 임기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시작될 때쯤 같이 시작하는 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 그런 걸 공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의 참 새로운 시도입니다. 경남도의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예정이신지? 아무래도 집행부의 견제의 감시는 도의의 중점, 권한이죠. 이걸 도 자체에서 하는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 놓는 걸로 두고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대부분이. 하지만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너무 또 입맛에 맞는 구성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랑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순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해서 도가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감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표의 비리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전에 검은 돈을 훔쳐가던 그런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평가 업무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발휘가 돼서 감사위원회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경남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재한 대변인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위 순기능들도 물론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성원의 자세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문성과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이 보면 주로 공무원, 법조인, 또 학계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건, 환경, 의료 다양한 분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감사 담당자분들이 경험과 지식 축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는 2년에서 3년 내지 규정돼 있는 전보 제한 기간을 확대해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성위원들의 프로필도 좀 공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감사를 받는 피감에서 신뢰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도민도 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정보 공개라고 봅니다. 이 감사 과정부터 결과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개인의 책무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도적 뒷받침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낼 신상훈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과 함께 올해 1월 출범한 경남도 감사위원회 의미와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경남도의 실험적인 행정 시도의 연초부터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에 좋은 선례를 남기길 도민과 함께 헬로 이슈 토크도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